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GB 기본 문학 모의고사 데일리 트레이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찍게 되었습니다. RGB라고 하는 컨텐츠는 작년 현장 수강생들, 인강 수강생들이 피드백을 줬던 걸 통해 가지고 탄생된 컨텐츠에요. 이 컨텐츠는 쌤 제가 수업을 듣고 기출문제 풀고 EBS 연결제 푸는데 혼자서 이렇게 좀 연습할 만한 도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작년 하반기 때 현장 자료로서 활용해 봤을 때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올해는 온라인에서도 정식 컨텐츠 강좌로 준비를 해봤어요. 기본 문학 모의고사입니다. 데일리 트레이닝, 즉 우리가 꾸준히 연습을 하는 용도로 사용해보자. PD님 질문 드릴게요. 노력, 꾸준함, 태도, 체력 이 4개 중에 수험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꾸준함, 칠렸습니다. 이 4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있었죠? 우리가 철철 개념에서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 관리를 이 4가지를 모두 신경 써줘야만이 우리가 노력한 것이 실제 수능에서 의미 있게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자주 강조했어요. 저 또한 이 4가지를 신경 쓰면서 수업 준비하고 강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좌의 목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RGB는 기본 문항에 대한 꾸준한 문제풀이 연습을 목적으로 한다. 다 동의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휘발되어 버리거든. 제 강의를 듣고 또는 다른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듣든 아니면 작년에 공부를 한 수험생들이어서 올해 N수행으로서 개념은 뭐 괜찮아. 근데 항상 시험 보고 나면 개념형 문항을 포함해서 기본 문항을 우리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3월 학력 평가의 고3들은 시험을 봤을 텐데 N수행들은 개인적으로 보셨을 거고 기본 문항을 다 맞추던가요? 그리고 틀렸을 때 이걸 내가 진짜 몰라서 틀렸나?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아는 것도 틀리는 게 시험이다. 그래서 RGB의 탄생의 목적은 기본 문항에 대한 꾸준한 문제풀이 연습. 왜냐하면 이 기본 문항을 틀리는 이유는 내가 이 수험생들한테도 종종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개념 복습만 해서는 기본 문항을 계속 실수로 틀리더라는 거야. 기본 문항은 어려워서 문제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까먹지 않기 위해 또는 스피드한 문제풀이를 위해 때에 따라서는 지엽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 문항도 문제풀이를 꾸준히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실 거야. 기본 문항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유전 14개와 유전 문제 중에 쉬운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전 14개, 유전 기본 문항 두 개 합해서 16개의 문항을 얘기하는 거고 이 16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바로 뭐냐. 이 수능 생명과학은 스피드 테스트와 파워 테스트를 모두 요구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파워 그리고 기본 문항에서는 실수 없이 빠르게 풀 수 있는 스피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RGB 기본 문항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개념에 대한 복습 뿐만 아니라 실수 줄이기 그리고 기존 기출에서 없었던 즉 EBS에서만 나왔던 지역적인 선지들이 새롭게 출제가 된 걸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기본 문항 16개를 10분 전후에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 킬러 문항 4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 풀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킬러 문항을 시간에 다 잃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스피드한 풀이를 하기 위해 이 4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 3회 4월부터 8월까지 가장 이상적인 기간이에요. 5개월 동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총 60회입니다. 시즌 1에서 30회, 시즌 2에서 30회 수강된 상자의 준비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의 수강생이라면 2023 철철 개념을 완강을 하신 다음에 이 컨텐츠와 강좌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제 개념 강의를 듣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다른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완강하신 다음에 이 강좌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N생 중에 작수 1등급 만점 친구들은 굳이 뭐 개념 강의를 올해 다 완강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부은 필요한 부분들을 수강하셨으면 된 겁니다. 그리고 기출 1회독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만점 시컨스와 병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점 시컨스는 킬러문학 모의고사예요. 만점 시컨스 OT를 따로 제가 찍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RGB 문제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Q&A나 댓글란에 보면 쌤, RGB 문제는 기출이 들어있나요? 같은 문제 구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RGB는 100% 자작문학입니다. 그리고 문제 출처는 과거 우수문학 한종철 연구실에서 제작됐던 작년, 재작년, 과거 우수문학, 그리고 신규문학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형식인데 한 회당 16문학이고 시준한 30회, 시준주 30회입니다. 그리고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주 3회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격일로. 그래서 지금 이거는 RGB OT지만 RGB와 만시 이 두 개가 형제예요. 형제. 하루는 RGB 한 회를, 그 다음 다른 하루는 만시의 한 회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예를 들자면 월, 수, 금에 RGB를 3회를 풀면 화목, 토에는 만점 시컨스를 3회 풀어서 기본 문학, 킬러 문학, 기본 문학, 킬러 문학 이렇게 격일 간격으로, 격일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면 좋은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회당, 목표 시간을 다 정해놨어요. 목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1차 풀이를 진행합니다. 그것을 1회도 요구합시다. 그리고 책점 후 해설지를 꼭 다 읽어보세요. 기본 문학 RGB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모를까 봐 이해하기 쉽게 읽의 목적이 아닌 거야. 말 그대로 기본 문학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빨리 푸는, 그리고 까먹었던 개념을, 그리고 다소 지엽적인 것들, 이런 걸 하는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천천히 풀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인 거야. 그래서 책점 후 해설지를 읽어보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는 내용이지만 반복을 하시어라 라는 의미인 거야. 그리고 전문한 강의 수강을 통해 풀이 과정 교정 및 이회독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아, 저는 이거 맞췄습니다. 안 봐도 되죠. 그니까 아니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도 서문에는 막전히 근육, 유전 두 문제만 해설할게요. 라고 했는데 마음에 계속 찝찝하게 걸려. 그래서 그냥 전문항을 해설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복의 의미로서 전문항을 빠른 배속으로라도 해서 돌려서 보세요. 그냥. 그래서 그걸 이회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처리합시다. 그리고 체크 포인트를 메모해 두는데 풀이 과정을 다 쓰지 말고 문제 근처에 체크 포인트만 아, 내가 나중에 다시 한 번 3회독을 한다면 아, 이거는 내가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 위주로만 메모를 해 두시고 그리고 부교제를 활용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이 부교제기용에는 철철개념 필기노트가 지금 출시가 됐죠. 필기노트에는 이론편하고 그리고 킬로노직편이 있는데 이론편 내용을 활용하시면 돼요. 2023 철철개념의 수업 내용 필기노트고 수업 일치도 싱크율을 최대한 높여서 선생님이 매년 새롭게 필기노트를 제작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교제와 수업 정리를 했고 새로운 구성, 가독성을 향상시켜서 칠판 구성으로 해서 내가 과거의 수업을 들었던 그 이미지를 빨리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코어라고 하는 것은 핵심 정리집인데 수능 필수 개념 정리와 기본 문항 실수방지, 기출 자료 및 선지 분석, EBS 자료 및 선지 분석, 복습용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 사업은 또 다른 새로운 구성, 문제풀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한 부교제입니다. 차량 및 업로드를 말씀드릴게요. 교제 입금이 개강은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3월 30일 날 OT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촬영을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4월 시작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매주 2회 이상 업로드를 할 거고요. 업로드 확인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수시로 이제 확인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알림이 가긴 하지만 규칙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그 월요일의 시작은 4월 4일부터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강 시점은 추후 공지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휴강 기간에는 좀 더 많이 찍을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시기에는 좀 적게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강 시기에 윤곽이 잡히면 다시 한번 공지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기억은 휘발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아는 것도 반복하자. 우리는 보통 모르고 헷갈리고 하는 것 위주로만 반복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도 있긴 하지만 아는 것도 반복을 해야 한다.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만이 내가 이미 알게 된 지식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 특히 이 RGB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1, 2, 5단원 얕잡아 보지 말고 3, 4단원 어려운 것만 풀지 말고 점수의 근간은 기본 문항, 실수 없이 맞추는 것 그래서 충분히 반복해서 실수 없이 본인의 실력 또 그 이상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라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꼭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만점을.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기간에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말고 만점 시퀀스 OT도 추가로 촬영할 거니까 그것도 비슷한 구성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